이스크스 스윙은 바닥을 눌러서 삽질하듯 가는 느낌 그래서 반스윙, 반스윙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삽질하면서 삽질하면서 가는 느낌 그처럼 추시면 되요 이스크스 스윙은 자이브는 위로 껌충껌충 뛰어오는 느낌 이스크스 스윙하고 자이브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이스크스 스윙은 아래를 다운해서 바닥을 크래프트 즉 진루룩한 느낌으로 가는 느낌처럼 가시는데요 자 타임드 오브 원터풀 원시션 나갈게요 오른쪽은 큰 스텝, 빅 스텝 하나 원 늦어주고 홀드 위브 스텝백 백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엔 놓고 세븐 엘 제주기도, 반대로 똑같이 한 번 더 큰 스텝 하나 골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옆으로 엔, 세븐 엘 똑같이, 2분의 1턱 베이지 스텝 원, 앤, 투 세일러 스텝백, 세일러 백사이드 한 번 더 세일러 백사이드 놓고 다리를 그대로 뒤로 넘긴 밀리터리 턴 세븐 엘 다시 한 번 더 오른발로 크로스해서 밀리터리 턴을 한 번 더 여섯시 방향으로 원, 투 놓고 쓰리하고 폴을 골드 오른발로 백 엔, 쓰리 엘, 포 엔 뒤로 엔 세븐 에잇까지 놓고 마지막 스텝션은 원, 투 잉 투 스토리 투 엔 스위블로 오른발, 왼발부터 스위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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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븐 끝나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 번 더 카운터를 한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 1, 2, 3 & 4, 5 & 6 & 7 & 8 1, 2, 3 & 4, 5 & 6, 7 & 8 1 & 2, 3 & 4, 5 & 6, 7 & 8 1, 2, 3, 4, 5, 6, 7 & 8 1, 2, 3, 4, 5, 6, 7, 8 오케이 좋아요 자 리스타트는 어느 부위에서 끝나냐면 밀리터리 턴 하고 나서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째 하고 나서 다시 리스타트 갑니다 자 리스타트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큰 스텝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1, 2, 3, 4, 5, 6, 7, 8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리스타트 처음부터 큰 스텝 2, 3, 4, 5, 6, 7, 8 4, 5, 6, 7, 8 5, 6, 7, 9 5, 6, 7, 9 2, 3, 4, 5, 6, 9 1, 2, 3, 4, 5, 6, 9 2, 4, 5, 6,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